사흘 전, 상부 지시라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갑자기 철수했던 북한이 오늘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습니다. 평소 인력의 절반 정도가 돌아왔는데 일단 걱정이었던 남북 간 협의 채널은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인원들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정상 출근했습니다. 북측의 연락사무소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하고 하는 일상적인 연락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8시 10분 평소 근무 인원의 절반 수준인 실무자급 4, 5명을 연락사무소에 복귀시켰습니다. 상부 지시라며 철수를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복귀한 이들은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했지만 철수나 복귀 이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평소대로 오전 9시 반과 3시 두 차례 연락관 접촉을 가졌습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일단 남북 간 협의 채널은 복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측의 소장이나 소장 대리가 복귀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완전 정상화로 보기는 이르다면서 남북 간 공동선언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김아영입니다.